의도적으로 20분 25분 넘어가면은 나이도 걸려서 게임이 터진다고요? 시스하게 만들어놨네? 왕관 찍어주고요 빈책 찍어주고요 과연 물을 입고 부터 마늘에 넣어줄게요 빈책을 먹으면 물을 넣고 물을 넣고 이동하기를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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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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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트레이서는 진화를 못시키나요? 이건 진화시킬 수 있나? 일단 그리고 어... 성경이 나와야되는데 성경이 안나오는데 본도 그닥 없네 지금...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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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저거 한 번 까악 괜찮아 돈 많이 먹었나? 돈 많이 먹었나 봅시다 꽤 많이 먹었어 좋아 돈 꽤 많이 먹었어요 이거 초기화하고 5,500원? 5,500원이면 이번 판 가망이 없었어요 쟤 수사체 이거 찍고 타석 이거 찍고 탐욕 아니야 탐욕 잠깐만 다른 거 찍을 게 있나? 힘 자 이렇게 찍고 이번에 한번 클리어를 해봅시다 이번에 한번 클리어 해보자고 이번에 한번 클리어 해보자 도끼 성격 화염이 룬트가 1티어 같다고요? 와 사기야 사기야 역시 좋아 제가 먹어 주고 어디다 달리냐 아 뭐야 성격 좋아요 성격 화염지팡이 성수 와 다 나오네 그냥 오 자 불지팡이 이번에는 느낌 좋은데 이번에는 깨겠다 이번에는 느낌 좋아요 깰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뭐냐 저기 뭐냐 탐욕에다가 다 안 해놓고 앉은다가 해놔가지고 충분히 깨겠는데 아까 보니까 월계수인가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구요 체력 안 찍을 거면 월계수 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뭐냐 비둘기 진화하려면 뭐 필요하다고 했었죠? 비둘기 비둘기 한번 써보자 비둘기 안 써봤으니까 비둘기 한번 써봅시다 등장 호구우우우욱 호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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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수 나왔네 비둘기 백둘기 흑둘기 흑둘기 흑둘기도 있어요? 흑둘기 지금 나와요? 흑둘기 지금 나와요? 흑둘기 어떤quad 해금이 안 됐네 수 inside 윽둘기 아직 안 나오더라구 뚝뚝이 아예 안나왔어 안나오는거 보니까 아직 해금 안된거같아 좋아좋아좋아 붙여있어 좋아좋아 반사여져 소리가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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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브레지팡이 오케이 좋아요 어 이 친구 이 친구 뭐야 이거 아 네 포스 같아 보이는 친구가 나와있네요 자 룬트레이스 도끼? 어떻게 나뉘어야지 허허허허허 어 이거는 어트랙 터브가 나으려나 날개가 나으려나 날개로 가자 날개를 날아주자 어차피 이속이 빠르면은 어 요렇게 못들어갈 것도 요렇게 쓱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경이나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성경 업합시다 성경이랑 요 거시기 뭐냐 눈 거시기 이거 안 사라지죠? 아이템들 오래두면 사라지나? 치금치 가지고 업그레이드는 한판에 한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갖춰주면은 더 할 수 있나 도끈 구조무기 조합이라고요? 오 여기 또 나왔네? 하나 먹어볼까? 오케 성수 강화? 나쁘지않아 왕관 찍어주고요 저 시계가 있네 아이쿠 아이쿠 스킬부터 좀 찍어주기로 합시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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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설다 아직 아닌데? 네 저녁 먹은지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 뭐해 먹냐고요? 저요? 저는 시금치에다가 밥에서 먹었.. 아 시금치 콩나물에다가 밥에서 먹었습니다 시금치가 아니고 콩나물 콩나물에다가 밥에서 먹었습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아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좋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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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하하 마법지팡이 번개반지 채찍 어떤게 더 좋으려나 수사체증가가 있는 마법지팡이로 갈까 마법지팡이가 있는 이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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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나와라 마법지팡이가 나왔네 아 이거 성경을 빨리 8렙 찍어야되는데 성경 8렙 찍어야되는데 여기 여기 좋은거 있네 아,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형수는 해골, 해골물 아니냐고 해골물? 왕관 찍어줍시다 왕관 왕관 찍어줍 왕관 찍어줍 왕관 찍어줍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와 많이 쌓여있는거 보소 와우 나 언제 맞았지? 이거 적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투사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내가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어 잘 이게 8렙 찍었다 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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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속시간 먹어서 성교 워크를 하면 게임 끝난다고요? 아까 성교 워크라고 죽었어요 살짝 제가 내가 최고다라는 방심을 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심하면 안돼요 방심을 해버렸어 어퀴로 완료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레츠고 어퀴로 갈게요 아까 여기서 최후를 맞이했어 여기 여기서 바로 옆에 그러거는 먹지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퀴로 갈게요 진짜 위험했었어야지 야 저 상세앤더 이모티콘이 10개가 넘는데 너가 3개밖에 없는거야 좀 없어보이지 않냐 이모티콘 추가 좀 시켜라 이모티콘 추가요 알겠습니다 이모티콘 추가 좀 시킬게요 오오오 일상 늘어나고 있죠 다 13개가 넘어가고 다 13개가 넘어가고 이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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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모티콘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 뭐지? 어? 왜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지? 시금치하고 불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업그레이드 안되냐? 시금치랑 불 있으면 헬파이어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불팔팔 시켜놨는데 왜 안나오지? 나와버렷 하앗 나와버렷 오호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아까 썼을때랑 다른데? 크기가 작죠? 오늘도 야방있나요? 빨리 깨면 야방 네 잠깐 나가가지고 햄버거나 사먹을까 생각 중이야 햄버거를 먹었지 않은거니 이번에야말로 저기 뭐냐 저것이기까지 생각 중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끼 없는게 아쉽다고요? 도끼가? 도끼가 없어 자 이거는 범위 10% 증가를 갖다가 아니다 마법주파인트 다 찍고 마법주파인트 다 찍고 그 다음에 범위를 그 잘난 커피하느라 힘든적은 손에 꼬으니 매일매일 살만 비룩비룩이네 아 안나가겠습니다 저런 말 해가지고 못나가겠네 안나가겠습니다 안나갈게 안나가면 되잖아요 안먹어 안나가고 안나가고 음 근데 너무 안나가고 네 키보드로 하는 중이예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하는 중이예요 키보드로 끈까랑 난리나겠다 뭐야 이건 뭐 집 수 없다 네 승리 선언 여러분들 눈 감고 자겠습니다 29분 20초까지 갔어요. 40초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아쉽다. 너무 쉬운데요? 이제 슬슬 먹으면 되지. 쌓여있는거 이제 먹으면 되겠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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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몇개까지 먹어 보았냐고요? 5개요. 5개. 5개 한 번에 나오는 거. 저게... 더 와르도가 있죠. 더 와르도 더 와르도 저기 저..어 뭐냐 겹쳐져 있는거 뭐냐 나중에 29분대에 저 더 월드 쓰고 예.. 족들을 막아주도록 합시다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슬슬 돌아다녀볼까? 어우, 지금 챙겨보자.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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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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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응, 나온다, 나왓. 월계수 세 개. 뭐, 잭팟이야? 열심히 경험치 모아가지고 이거 돈이나 더 모아야겠죠? 돈 좀 많이 모아줍시다. 네, 월계수 세 개를 받았다. 이제 확실히 좀 빡세졌죠? 네, 확실히 좀 빡세졌어요. 이제 나오는게 좀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돼, 이제. 템 위치를 알아놔야 되는데. 여기 일단 더월도 하나 있고. 더월도 주변에서 놀다가 여기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더월도 돼요. 더월도 돼요. 더월도 돼요. 수 table bunch 오케이, 잘 잡고 있어요. 좋아좋아 비슷한 거 같고 아...뭐야..뭐야!! 오호우우우! 짱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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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좋아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짱팟 제대로 터졌고요 짱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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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가자 좌 와 또 3개야 똥똥똥 돈 내놔 돈 내놔 이 자식들아 돈 줘 돈 어 저기 숫자가 있네 숫자가 숫자가 좋아 나 저거 먹으러 가야 돼 저기 불있죠 불 저기 지금 표시되는데 불있어요 저거 저거 먹고 그다음에 숫자가 먹고 저기 그거 먹어야 돼 저거에도 먹어야 돼 뭐 아직도 저를 통과하긴 힘들죠 적들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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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아 쉽다 저거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동할게요 저거 저거 바로 옆에 있죠? 저기 바로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바로 옆까지 이거 밀릴 것 같으면 이거 먹어줄게요 저거 먹어줄게요 저거 막 가고 저거 먹어줄게요 저거 먹어줄게요 저거 먹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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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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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거만하게 했습니다. 이제 약간 도전자의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여기 떨어져 있는 아이템 안쓰면은 그냥 못 버틸이야. 저는 이정도 갖춰놔가지고 아 분명 이거 버틸 수 있겠구나 했는데 버티 아 네 이번에 깹니다. 이번에 깨는거 보여줄게요. 일단은 아이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놔야돼. 아이템 위치 파악을 해놓고 아까 어딘지 못봤어. 어딘지 못봤어. 아까 그 시계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찾겠더라구요. 몹이 많아가지고 아까 시계만 먹었어도 깨는거였는데 시계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보이더라구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적들이 많아가지고 아 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실히 경험치전과 안찍으니까 레벨업 진짜 안된다. 레벨업 파는 날씨물이네. 아 저거 먹으면 안되는데. 너무 가까이 갔대. 큰일났는데. 아 빨리 죽어. 오케이. 시금치? 프리즈판. 네? 아니야? 왜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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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